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댓글에서 일부 나오셨는데 이해찬 고문과 전 대표죠 혁신위원장으로 이번에 갑자기 데려다 놓은 이래경 씨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경 씨 저희가 어저께 용산고등학교의 서울대의 금속공학과 출신이다 네 저 프로필을 한번 띄우고 얘기하시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찬 씨도 용산고 용산고 그러니까 이래경 씨의 용산고등학교 선배인 거더라고요 선배이면서 이해찬 씨는 저기 이해찬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입학은 서울대 공대예요 그러니까 용산고 과는 이해찬 대표는 섬유공학과인데 어쨌든 서울대 공대로 이어지는 인연이고 저 사람은 금속공학과고 이해찬은 섬유공학과에 입학을 했었다 두 사람 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된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적됐다가 19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이해찬하고 이래경하고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 있군요 그러고서 같이 복학을 하면서 저분은 다시 금속공학과로 들어갔는데 이해찬은 사회학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저희가 이래경이라는 인물이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지 저 내부에서는 꽤 그게 있었고 그렇다면 사실상 혁신위원장은 이해찬이 아니었던가 이래경은 어차피 당내 정치 당내 구조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찬 씨가 그걸 해봤고 그러니까 이래경을 안 친 다음에 야 우리 편한테 유리하려게 하면 이런 이런 사람부터 속아내야 돼 얘는 돈을 지고 있어 얘는 행정을 지고 있어 이렇게 지시하려고 했다 하는 게 우리의 상상인 거죠 그렇죠 가설입니다 저희의 가설인데 이 가설이 그냥 허무 맥락한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래경 씨의 학연 그리고 이재명과의 인연 이런 것들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롱 대비라고 옛날에 프랑스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하면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그 살롱에서는 출입이 잘 안 되는 어떤 약간 하급 이제 귀족이 아닌 민주당 운동권 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괜찮은 애야 하고 데뷔를 시켰는데 그게 이재명이었다 즉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본류에다가 꽂아나온 사람이 이해찬이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재명이 흔들리니까 야 내가 수습해줄게 얘를 혁신위원장으로 써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리 만들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서 잊고 싶은 게 권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밀려나면 안 되니까 이재명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상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재명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아닐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가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꽂은 사람은 이해찬 플러스 정의구현 사재단 한모신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이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꽂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 너머의 배경에는 당내 정치를 모르는 이재명을 잘 요리할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은퇴 후 재취업인가요 이거 지금 재취업이네요 재취업이야? 아이고 참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이래경 씨의 뇌의 망상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백년인가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올라온 글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정말로 온갖 음모론에 치우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음모론이 굉장히 또 지난번에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게 북한의 폭격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썼고 코로나19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그 다음에 미군이 2차 대전 당시 일본 731 부대의 정보를 넘겨받아서 저기다가 물차별적으로 균을 살포했다 신장 위구르를 중국이 탄압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신장 위구르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꿈꾸는 세상은 세금 40% 또 기타 기부등 해서 40% 합쳐서 100%의 소득 중 80%를 사회에 반납하게 하는 이런 나라를 꿈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거는 사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어제 조선일보가 썼는데요 윤석열 당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CIA 국장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CIA의 운동권에서 아주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죠 CIA의 한국 대선 선거 개입 그렇죠 CIA가 이를테면 CIA가 전두환을 뽑았다 CIA가 노태우를 뽑았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심지어 CIA가 박정희 대통령을 꾸준히 지원하다가 나중에 핵무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암살했다 암살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게 이제 과거 386 운동권이었는데요 386 운동권은 이 뇌 속을 보면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반대로 미국은 뭐든지 할 수 있다 CIA는 뭐든지 한다라는 또 망상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괴물로 상정을 해보니까 괴물 파워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심지어 내가 물 마시다 흘린 것도 CIA가 조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망상 수준으로 가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에 당시 CIA 수장인 진아 헤스펠 아주 구체적입니다 진아 헤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서 윤 총장을 면담했다 당시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던 미중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해서 등거리 외교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포용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연히 한국 차기 대통령은 미국 전략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CIA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정치 안보 이슈들을 포함해서 엄청 과감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구체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아 헤스펠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려면 거기 핵심 사람들은 몰랐던 정보가 하나 두 개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이를테면 김어준이 세월호 관련해서 음모론을 퍼뜨릴 때 수평 조절계인가 뭐 있었죠 네 항적기록인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워졌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렸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진아 헤스펠이라는 CIA 수장 국장 이름을 이용을 하니까 참말인가 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용산청와대 도청했던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 도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미국 CIA가 앉힌 인물이다 그러니까 CIA는 끊임없이 대통령실을 도청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감시하거나 의견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CIA가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맞아 맞아 하고 물론 대통령실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음모론이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러한 음모론의 특징이 반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려면 CIA 물어봐야 되잖아요 CIA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한 명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기관이나 CIA FBI도 마찬가지고 모사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질문을 하면 그들의 답변을 뭐냐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노 컨펌 노 디나인 즉 했다고도 안 하고 안 했다고도 안 하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NC&D다 라고 답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얘는 얘기 못한다. 우리 말이 진실이라는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런 거에 자꾸 맞아 맞아 하면서 맞장구 쳐주면 저 양반은 저 사람은 올려 놓은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거에 다 저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자포 자폭이 아니라 북한이 북한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걸 입장하려면 힘들거든요 북한이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올려서 보고 1번 써 있는 거 다 봤잖아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폭일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동훈 씨는 제가 이를테면 만약에 신동훈 씨는 부산에 대동초등학교를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증명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바로 학교 졸업장 같은 걸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동훈은 악마가 씨였다 라고 주장을 하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 아니라고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증명하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엔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망상 계열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발설할 공간이 생기고 그 발설에 대해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기 시작하면 이 망상자들은 내가 세상에 먹히는구나 내 얘기에 온 세상이 호응하고 있다라고 큰 착각 또 다른 큰 망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망상을 낳고 망상 해수욕장으로 가서 바닷물에 빠지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네.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수준의 사람을 지금 오랜 전통을 가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를 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두고서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재명 송영길만도 못해 이재명 지금 송영길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11시에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최고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기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래경을 인선한 경위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거냐 최원일 함장이 좀 만나자 그랬잖아요 할 얘기 있다고 만날 거냐 그다음에 이거 책임 당대표 책임져야 된다 얘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했더니 약간 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기자들이 물었대요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저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물은 거군요 네 저렇게 따라가면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당대표의 책임이다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멋있게 말을 던졌어요 멋진데요 무한 책임 무한 책임 그런데 그럼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기자들 보기에는 야 그럼 당대표 직을 걸고 뭐 하겠다는 거야 사퇴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겠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오후에 했던 전체적인 얘기는 뭐였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했던 얘기인데 현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관 당통위원장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자녀 한 폭 있는 사람 아니냐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 김기현 대표 좀 공개 토론 좀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하냐 나랑 빨리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 11시에 얘기를 11시 좀 지나서 얘기했던 당대표는 무한 책임이다 라는 게 정말 진심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회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요 송영길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송영길 의원은 옛날에 책임을 졌나 보죠 그렇대요 저 채원일 채원일 그 함장 관련해서 천안함 관련해서 과거에 그 큰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 저 아 조상호 부대변인 전 부대변이 뭐 천안함 수장시켰다 막말을 했을 때 네 수장 아 맞아 조상호 그 젊은 사람이잖아요 천안함을 수장시켰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송영길 대표 시절이었고 송영길 대표는 아 뜨거워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고 사과하면 뭐 죽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네 보면 특징이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사과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기 시작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 이후에 큰 파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과해야 되잖아요 국민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무죄 전략 정치적 압박 전략 정치적 피해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희생자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피해자나 희생자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는 어떤 사과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부분은 또 간략하게 어 쏘리 라고 또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